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위법 성명석 소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4년 상반기 특집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 주말 동시간대 여러분들이 재방송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방송이냐면요. 화면 넘어갑니다. 자 구정맞이 설득집 기획방송으로 해서요.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2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좀 충격적인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방송을 하기에 앞서서요. 제가 지금 오늘 거론하는 모든 코스피 코스닥 정목에 대해서는요. 제가 어떤 악감정을 가지거나 어떤 해할 의지가 없고요. 단지 저는 저는 어떤 기준과 원칙에 부합해서 있는 그대로 제 기준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스닥 지수가 안 가는 이유는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 배터리 아줌마. 그분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시자고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가요. 에코프로 비엠이에요. 2위가요. 에코프로예요. 자 그럼 다시요.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코스피는요.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어쨌든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좀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3위가 뭐냐. LG 엔솔 에너지스. 그렇죠. 엔솔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종목들 특이한 게 뭐죠? 자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그런데 2차전지가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전체적인 지수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이미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중국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전 세계에서 빠지는 지수는요. 중국 지수하고 한국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도 이미 코스피 같은 경우 3,300을 돌파했거나 그 근방에 가셔야 되는데 왜 가지 않느냐. 그동안 끼었던 거품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금양도 그렇고 고점에서 대주주가 누가 팝니다. 전무가 팝니다. 대표이사가 팔았습니다. 계속 혼자 여기서 떠들었잖아요. 초전소체도 말씀드렸고. 그랬으니까 화면 좀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신규 상장 종목 수 그랬어요. 기간을요. 22년 5월 10일부터 제가 24년 1월 29일까지 자료. 이번 정권 들어서 신규 상장 종목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료는요. 제 2미대로 쓴 게 아니라 여기 자료 출처 한국거래소 배포한 게 23년 12월 27일 날 배포한 자료이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한국거래소 사이트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를 가져온 거고요. 자 여기 지금 썼어요. 스펙 합병 통한 코스닥 신규 상장 이전 상장은 제외한 거고요. 자 유가증권은 뭐냐면요. 코스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24개고요. 코스닥이 무려 236개입니다. 코넥스가 28개. 총합계가 288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주시장이 완전히 토박판이 되어버렸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된다. 개인 투자자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무제표를 열어라. 차트를 열지 말고 차트를 열고 재무제표도 같이 열어라는 거죠. 여기 지금 우에 뭐라고 쓰냐면 올해 코스닥 상장회사 132곳. 이게 뭐라고 쓰셨어요. IT 붐 이후 최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23년 코스닥 신규 상장회사가 일반 95개. 그다음에 스펙이 37개, 132개.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출처에 있습니다. SBS 비즈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고물가 아닙니까. 고금리 고물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벤처기업, IT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요. 우리 아시죠. 그렇죠. 닷컴 열풍이라고 아시죠. 그렇죠. 대한민국 아주 발각 뒤집어졌죠. 여러분 코스피는요. 일단 2500을 깼다 하더라도 2400포인트. 보세요. 코스피는요. 기준이 100포인트 기준이에요. 그러면 코스닥도 기준이 100포인트였어요. 그런데 닷컴 열풍 때문에 코스닥이 엄청나게 급등을 한 후에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미국에 공항 사태처럼 큰일 났어요. 급락을 하는 바람이에요. 이게 100포인트 기준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코스닥은 100포인트 기준이 아닙니다. 1000포인트 기준입니다. 1000포인트 기준에서 799포인트라는 것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이 나라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에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 새로운 어떤 또 일학개미가 새로 탄생을 했죠. 그분들이 그분들을 왜 이 구렁통이 왜 고점에서 등골 브레이커를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IT붐 이후 최대로 지금 신규 상장할 때인가를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유형별 상장 통계는 한국거래소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상단에 제가 써놓은 겁니다. 여기서 뭐냐면요. 수익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상장 가능한 기술성장특례상장기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최대입니다. 35개 기업. 여러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한민국이 이대로 1년간 이 상태로 지나간 나라 그러면 진짜 일어서지 못할 완전히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그런 큰 경제 위기도 올 수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 내용들을 종목을 지금 취합해서 설명드리는 건데요. 22년 순위 기업소부는 소프트웨어 15개사, 반도체, 바이오, 기계정밀, 의료정밀 11개, 10개, 9개, 6개. 현 정부 들어서 월평균 몇 개냐? 바로 13.7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14개 가까이가 신규 상장 종목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두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종목들이 정말 상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조건이 되지 않는 신성장 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아주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차트만 보여주고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제시하고 있더라. 그렇죠? 제시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비껴나가야 된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전체적인 어떤 총 상장 기업수가 2,672개, 시가총액은 2,421조 원인데요. 더본코리아라고요. 우리 백종원 사장, 백종원 대표 회사도 상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일단 10시까지, 9시까지 영업 못하게 하고 이랬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도 아마 상장을 하려다가요. 일단은 포기했죠. 그러고서 아마 올해 5월에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 잘 버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그것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주식은요. 논리적이고 수리적이어야 된다. 다시 한 번요. 주식은 뭐라고? 논리적이고 수리적이어야 된다. 고죽하면 2지까지 하겠어요. 성소장이. 그래서 논리라는 뜻과 수리라는 뜻. 그래서 논리를요. 제가 차트라고 얘기했고요. 수리는요. 재무제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논리는 뭐죠? 그렇죠? 말이나 글 따위인데 차트로 계산하자고요. 사고나 추리 따위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어떤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자기가 어떤 그냥 생각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논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차트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수리적이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재무제표를 열어라. 수리는 뭔 뜻이에요? 수학의 이론이나 이치죠. 그렇죠? 그냥 아니 봐봐요. 에코프로도 한 150만 원 갈 때 그때 당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사도 두 배 간다. 뭘 두 배 가요? BPS를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안 돼요. 그럼 생각해 봐요.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해외 어떤 펀드 자금이나 국부펀드 자금을 운영하는 애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들어올까? 내가 그쪽 회사 자금 운영하는 친구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절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 이런 데 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겠죠. 저는 안 들어와요. 삼성전자 저는 안 들어와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안 들어온다고. 왜? 가치 대비 주가가 막 10배, 20배 가서 지금 주가가 제자리로 가는 과정인데 그걸 지금 거기 들어왔다가 100% 큰 손실 나는데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온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가자. 이제는 좀 바꿔가자. 지금. 2024년 안입니까? 대한민국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델리온 성명석 소장의 구정마저의 설득지 기획방송 첫 번째 방송. 어떤 내용이냐? 차트를 하나 설명할게요. 이 종목은요. 아예 그냥 여기다 써왔습니다. 이 상단에 뭐라고 쓰이냐면요. HB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에요. HB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에요. 이게 신규상장 종목이거든요. 상단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기 잠깐 보실게요. 여기 상단에 금액을 보시면 11,40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캡처 떴을 때가 지금 6,700원대입니다. 자, 보실까요? 11,400원. 그러면 이 종목이 뭐하는 종목인지는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는 HTS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창투사입니다. 창투사. 창투사인데 여기 읽어볼까요? 24년 상반기 신규상장 종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냐 그랬더니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을 제공하는 벤처캐피탈 업체입니다. 그렇죠? 금융회사죠. 캐피탈. 캐피탈 회사예요. 자, 다시 한 번 보실까요? 캐피탈 회사인데 상장을 했어요. 24년 상반기에. 다시 얘기하지만 왜 이렇게 많이 상장합니까? 왜 이럽니까? 그리고 이 종목 막 추천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차트를 보고 추천하는 건 괜찮은데 그럼 이 회사 재무제피를 보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들어가 보세요. 여기 최대주주. 이것도 지금 자료가 없어요. 이 자료가 없다고요. 지금요. 깨끗하다고요. 그리고요. 여기 보실까요? 제가 지금 화면 키울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는 영업수익이 영업이고요. 자, 그다음에 부채빌 유부를 했고요. BPS인데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이게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백지수표입니까? 어떤 근거로 이 종목을 제시합니까? 이 종목 제시하면 안 돼요. 이런 종목은요. 그 누구를 제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추천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따라가지고 어떤 어드바이저나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 종목을 제시할 때 이 종목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깜깜이 종목이라고 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반드시 상장했으면 여기다 써놔야죠. 이것도 쓰지 않고 그냥 하자.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래, 이 회사 가치를 알죠. 자, 주식은 사기다. 주식 답받았다. 다음 종목을 볼게요. 자, 여기 상단에 볼게요. 뭐라고 쓰이냐면요. IMT라는 종목이죠. 우끈달근했어요. 이 종목. 자, 고점 부분 지금 3만 2천 4백원이라고 써 있어요. 저점 1만 4천 5백원 찍고요. 2만 4천 5백원을 향해서 날라가고 있을 때 제가 캡처 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건데요. 오케이. 자, 보시자고요. 자, 이 종목. 들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이 종목 지금도 제시하고 추천하는 그런 어떤 증거방송. 아주 수두룩, 뻑쩍합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이거는 주봉이고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가장 중요하죠. 이 회사도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신규 상장. 도대체가 대한민국이 왜 코스피가 안 가고 코스닥이 안 가는지 아세요? 안 갑니다. 영원히. 다시 할게요. 1년 동안 더 이렇게 되면요. 순식간에 그냥 중급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여기 이렇게. 반도체형 건식회전 기술 선도업체라고 돼 있어요. 반도체. 여기 써 있죠, 그렇죠?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IMT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해요. 전문가? 이거 읽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듯이. 말하듯이 읽어주고요. 차트 설명하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논리적인 거고. 수리적으로 가라니까요. 수리적으로 가야 된다고. 수리적으로 가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요. 자, 대주지원 40%의 안정성 지표까지는 여러분 보셨죠? 자, 그럼 보시자고요. 여기 지금 보실까요? 매출의 영업이 지금 23년 예상치가 지금 적자죠. 흑자가 아니라 적자죠.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적자죠. 저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채비율, 유부율 97%의 142% 기준에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써 있어요? 1,200원에서 지금 예상치가 추정치 에스티메이트가 800원이에요. 800원짜리라고. 여러분, 이 회사 청산 가치가 800원이잖아요. 원래 선진국 지수는요. 이 금액 대비 몇 배? 딱 5배 가면요. 이거를 우리는 고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점. 고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과열이라고 그래요. 과열. 과열. 그런데 우리는 중진국이기 때문에 이거 대비 2.5배면 끝인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안 합니까? 아니, 800원짜리가 800원짜리가 800원 들고 여러분들 슈퍼나 편의점 가면 과자 한 봉지도 못 사는 이 돈이 800원짜리가. 이 회사를 가만히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액면가 500원에 자본금이 39억이에요. 39억 원. 50억 이하짜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요? 신성장기업. 그래요. 신성장기업. 좋아요. 그런데 800원짜리가. 다시 보여줄게요. 얼마 찍어줬다고? 800원짜리가 여러분들은 3만 2천 원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사고 있어. 800원짜리를 2만 4천 원에. 이렇게 사시는 거 아니라니까. 저는 이런 종목 자체를 아예 제시를 안 해요. 저는 안 했어요. 이 자리에서 꼬꼬자기 서서 16년 동안 이런 거 안 했다고요. 주식은 사기다. 주식 다 받았다. 다음 정보 볼까요? 점점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많이 익혀진 그런 종목들을 설명합니다. HLB입니다. HLB. HLB.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추천했죠? 지금 열심히 사고 있죠? 지금도 열심히 사고. 지금 이렇게 지금 주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쩌고 저쩌고 제가 캡처해서 만든 겁니다. 신났어요. HLB. 너도 나도 여기저기 그래요. 소위 어드바이저나 전문가들이요. 이 방송 저 방송에서 이 종목을 제시하고 추천하고 그리고 목표가를 제시합니다. 손절가를 제시하고. 이거 봐. 그건 논리적인 거라니까. 논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를 얘기하기 전에 주식은 상식이라니까 상식에 의해야지 당신들의 말 한마디가 개인 투자자들은 멍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슴에. 그리고 주봉에서 보면 지금 6만 3.800원. 자, 보자고. 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일까?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줄기세포라고 돼 있어요. 줄기세포라고 돼 있고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막 의학 용어도 써놓고 막 했어요.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HLB가. 자, 그러면 자, 보자고. 시가총회. 이게 지금 상위 종목인데. 상위 종목인데. 그럼 이걸 보자. 여러분. 여기 지금 화면 좀 크게 가봅시다. 이게 지금 대주주 지분이 9%예요. 9% 대주주 지분이. 제가 뭐라고 그래요?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는 해서는 안이 됩니다. 20% 이하는 해서는 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예요? 대주주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고점에서 다 내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고스란히 떠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 종목을 고점에서 드리는 거를 우리는 등골 브레이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지지 못할 것을 왜? 그냥 논리적으로 내 생각에 그럴 것이다. 그냥 추정해서 드리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위세포조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보자고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 이게 내가 5년치 봤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치. 이거 정상적인 건 기업 심사 들어가면 이거는 상장 폐지입니다. 5년 전속 적자잖아요. 5년 전속 적자잖아요. 두 번째 봅시다. 부치비율 유부율.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 중요한 건 뭐라고 쓰이냐면요. 5천 원이래요. 뭐가요? BPS가 5천 원짜리예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9%예요. 5천 원짜리를 대주주 지분이 100%에서 9% 될 때까지 거의 91% 가까이를 여러분들한테 다 내던진 거야.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는 이따라 은혜 받을 때가 이때다. 그러고서 5천 원짜리를 지금 얼마에 6만 3천 8백 원에 열심히 사시고 계신 거고. 왜 샀느냐? TV에서 사래요. 추천했어요. 라고 얘기해서 사신다는 거죠. 저는 절대 이런 종목을 제시하거나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여러분들 소룩스라는 종목입니다. 소룩스. 소룩스라는 종목. 물론 여기서 제 기준대로 하면 신호가 나왔고요. 여기 보이십니까?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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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상. 그래서 8,8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500원까지 떨어진 종목이에요. 벌건 대낮에 감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5천 년 역사에 맨몸으로 맨땅에 해댕하면서 아버지 세대가 읽어온 이 나라를 왜 순식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장 도박판으로 만드시는지요. 주식은요. 도박이 아니에요. 주식은 말 그대로 투자지. 그렇죠? 그래야죠. 현대 경제 시스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시스템 맞아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성장 가능한 진짜 꾸준하게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매출이 잘 되고 제품이 잘 나가서 다시 또 설비 투자로 해서 공장을 하나 더 만든다 그 얘기예요. 사람을 더 뽑고 그래서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상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저 배당도 주고 어떤 인여 자금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전망이 좋은 그 회사에 투자해서 주식으로 수익도 나고 배당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또 그 회사가 커져가면서 공장을 또 짓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대한민국 할렐루야 만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럴까요? 테마주?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만 좀 하시라고요. 그만 좀. 그만 좀 하시라고요. 이거 주봉으로 봤더니요. 일단 크게 급등했다가 8.800원 만들고 1,300원으로 쭉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궁금하세요? 이거 보시면 돼요. 소록스. LED 관련이요. 조명기구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조명을 켰더니 갑자기 집에 있는 가구가 나무 가구가 금으로 바뀌나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이 회사에 갑자기 공장 질려고 땅을 팠더니 막 석유가 막 펑펑펑펑 치솟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테마주 테마주 뭐 이런 거 좀 제발 좀 단속하시고 그만 못하게 하라고요. 우리도 감독기관이 있잖아요. 증권거래위원회처럼 우리도 금감원이 있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있잖아요. 철저히 단속해서 이거 요즘 그렇잖아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영풍재지 주가 조작한 친구가 밀항하려다가 잡혀가지고 다시 끌려오더라고요. 그럼 그 친구 혼자 50만 원의 애가 대주주는 모르고 있는데 주가를 그렇게 올린다고요? 아니 유치원생한테 물어봐요. 그게 말이 맞는 게 무슨 어디 드라마 무슨 수사반장 찍습니까? 그럼 이 종목이요. 대주지분 25%고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지금 일단은 직전 연도에 흑자였어요. 그렇죠? 적자였어요? 흑자였어요? 적자죠. 그렇죠? 부채빌 유불은 잘 만들었어요. 좋아요. 알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 이름이 뭐니? 청산가치 자체가 350원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얼마요? 350원이라고요. 350원. 여러분 BPS가 액면가가 50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900원, 800원, 700원. 이거는 일단 손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 HTT에서 보면요. 모의투자라고 있어요. 모의투자. 모의투자 자체도 900원짜리, 800원짜리는 모의투자 자체도 거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300원짜리를 왜 그래요? 300원짜리를. 300원짜리가 무슨 8,800원까지 갑니까? 이거 뭐해? 작전한 거잖아요. 작전. 이거 작전한 거잖아요. 작전. 그럼 개인들은 다 여기다 몰아놓고 개인들은 지금 아리랑 아리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발병이 만다고 하고 있잖아요. 뭔 발병이 나요? 얘네는 벌써 어디 갔어요? 비행기 타고 뛰었어. 여기서 벌써. 비행기 타고 뛰었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발 이거 하지 마. 지금 왜 추천하지, 소록수? 왜 추천하지? 이건 논리적인 거고. 이건 논리가 아니라. 이거는요. 이거는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해서. 이거, 이거나 영풍제지랑 뭐가 달라요. 왜 이래요, 우리나라 지금. 안 가요, 코스다, 코스피. 제가 단연코요. 제가 아직 이 방송, 이 바닥을 떠난다 약속을 하고 말씀드리는데요. 계속 1년 동안 이 상태에 계속 이런 아사리판 만들면요. 외국인들 다 떠나고. 여러분, 주입시장이 망가지면 기업이 힘들어져요. 기업 신용 자체도 떨어질 뿐 아니라 나라 자체가 이렇게 놀면 여러분, 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 그만 가만히 두겠냐고요. 자, 주식은 사항이다. 다음 정보가요? 다 아시는 종목이에요. 여기요. MFM 코리아. MFM 코리아. MFM 코리아. 차트 이쁩니까? 여러분들 매수를 얻으셨을까요? 매수. 여기서 매수했어요? 내가 여기 매수해서 몇 퍼센트 수익이 났어요? 아시죠? 내가 여기서 매수해서 이만큼 수익이 났고요. 다시 여기서요. 지지선에서 다시 또 추천을 했대. 추천을 해서 몇 퍼센트 수익이 났죠? 여러분, 이 차트 보면서 이 종목을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3200원이고요. 여기 1400원. 보세요. 이 회사는 뭔 회사인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때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73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30원이 3200원 같고요. 이걸 우리 시첸말로 잡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정상적인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MFM 코리아. 남녀 유아용 외에 내의 기타 의복. 그러니까 남녀 아니면 아기들 뭐 만드는 거예요? 내복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갑자기 패션으로 내복 만들다가 그 내복을 입었더니 내복만 입고 돌아다녀도 영하 10도, 영하 20도에서도 뜨끈뜨끈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를 보시자고요. 얘를 좀 보자고요. 좋지 않죠. 실적도요. 더 중요한 건요. 부채비율인데요. 이거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 150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좀 들으실지 않을까? 300%, 200%. 150% 이하여야 되는데 그 이상 되면 손도 대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합니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뭐래요? 진짜요? 700원이었어요. 아까 바닥이 700원이었잖아요. 700원이면 2배면 1,400원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BPS가 1,000원 이하로 가면 액병가가 얼마든 손도 대지 말든 안 돼요. 실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금액이 1,000원 이하나 아니면 BPS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따지면 동전주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거 회복시키지 않으면 너네들 청산 가치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갈게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좀 갈까요? 이게 펩트론이에요. 펩트론. 펩트론이라는 종목이에요. 신났습니다. 이게 X표 표시되어 있는 게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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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인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상한가는요. 14%가 넘으면 제가 이 표시를 지금 해놓은 겁니다.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신났죠. 그렇죠? 여기서 매수 신호를 줬어요. 저도 매수 신호를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사도 두 배가요. 고점 4만 7천 원 찍고 지금 사면 두 배가요. 8만 원, 9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 회사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셨죠? 내가 종목을 여기에 줘서 이만큼 수익이 나고 200%, 300%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적인 얘기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럼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이건 주봉이고요. 여기 써 있어요. 펩트론. 여기 써 있죠. 뭐죠? 당뇨 비만 치료제 이 테마로 엮인 거죠. 당뇨 비만 치료제 당뇨는 이해가지만 비만 치료제는요. 글쎄요. 인위적으로 사람한테 밥맛 없게 만든다는 게 그게 건강에 저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좀 들리시면 돼요. 밥을 조금씩만 드세요. 두 공기씩 먹고 저녁에 또 양콘에다가 밥 비벼 먹고 비만 치료제 먹어야 소용없는 거예요. 어쨌든요. 어쨌든 오케이. 이 종목이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전임사 한국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이든 뭐든요. 제약 쪽은 FDA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만 약을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제약회사가 양 직접 개발하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옛날에 최초에 동화제약인 거에서 약을 만들었다가 이제 승인을 안 해줬잖아요. 우리는 복제약만 만들어서 팔 뿐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 회사인데 가장 중요한 거 얘도 똑같아요. 지금 대주지분이요. 9%라고 되어 있습니다. 9%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회사 봤더니요. 3년 연속 적자 회사입니다. 9%고 그리고 5년치 봤더니요. 하나 둘 셋 넷 다 5년치 적자입니다. 9%의 대주지분이 5년 이렇게 연속이면요. 이거 기업심사위원회에 열어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퇴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이건 퇴출 시켜야지 퇴출 이거를 왜 이런 걸 왜 추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을 보니까 제약이라며 다 썩어 문드러진 거라고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제 기준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이 회사에 억하심적 있는 거 아니에요. 자 2500원이요. bps 2500원 청산가치라고 하세요. 청산가치 다시 쓰자. 자 청산가치 청산가치 대비 대한민국은 2.5배라 미국은 청산가치 대비 2.5배가 바닥이야. 여기서부터 다시 2.5배야.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꽤 오랫동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제가 방송을 했어요. 그럼 2500원짜리 2500원짜리가 2500원짜리가 47,000원까지 갔어요. 2500원짜리가 2500원짜리가 47,000원까지 갔어요. 이거 좀 사고 싶으세요? 2500원짜리가 2500원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신 대가들의 투자이비법 그럼 제가 늘 제시하는 종목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잘 봐봐. 자 이 종목 보면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여기 가려놨어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삐리리라는 종목이에요. 자 여기 보면 1월 25일날 이렇게 딱 상한가에 안착을 합니다. 이거는 추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면 안 되는 종목이요? 이게 정상인 거지. 여기 보니까 8,800원이래. 8,800원. 이게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줄게. 이거는 1봉이고 얘는 주봉이야. 분봉에서도 이날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14% 갔어. 내가 얘기하잖아.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이 신호 나오면 파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고서 바로 상한가 갔어. 하트 날리면서 나 상한가 이랬다고요. 30%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딱 공개할게요. LB, 로셈이란 종목이에요. 디스플레이용 드라이버 IC 반도체 후공정 업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화면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화면 넘어갈게요. 잘 봐요. 대주지 지분이 48% 그리고요. 안정성 지표 보면요. 막대그래프 보여요. 1년 안에 현금 알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 흑자 그다음에 부채비율 유부율 16에 1400%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너 이름이 뭐니? 예 8229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걸어야 되겠니? PBR 예 0.79배입니다. 그러면 그걸 계산해서 8,000원을 79% 계산해서 그걸 2배 계산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1만 3,000원 1만 3,000원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해서 언제까지 가라? 1만 3,000원까지 이게 정상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논리적이고 수리적인 거라고요. 한탕주의가 아니라고 주식은 신성장기업? 여러분 몇 단위에 이렇게 땅 임대받아가지고 거기다 H파넬로 건물 하나 찍고 거기 지금 트럭 하나 중고 하나 사놓고 그리고 상장을 시켜요? 그리고 상장을 시켜요. 100원짜리가 액면가 그리고 상장에서 시가가 얼마에 고가가 얼마에 거래되는지 알아요? 첫 거래일날 12만원에 거래된다? 저는요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12만 3,700원 앞서 얘기한 거는요 그러지 않을까 그랬었다. 옛날에 BBK라고 김경준 사건 아시죠? 그때 그 친구 사무실을 딱 급속해서 검찰에 딱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 나옵니다. 보일러 붐이라고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미국 영화인데 사람들한테 종목을 제시하고 추천하는 거예요. 제시하고 추천했던 증권에서 직원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 회사를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을 있는데 안이가 텅텅 비었어요. 그런데 주가는 엄청 올라갔어요. 자기가 사라고 추천했던 종목인데 나중에 알고 있어 고점 부분에서 이거 빨리 파세요. 이거 들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화 끊는 거예요. 왜 더 갈 건데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나중에 없어지는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자 이 종목 여기 상단에 12만 3,000원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수리적으로 가자. 논리적으로 가지 말고 자 그러면 이게 KNS라는 종목인데 원통형 CID 장비 및 BMA 자동화 설비 전문 제조업 체 모르겠어요. 뭔 얘기인지 CID가 뭔지 BMA가 뭔지 모르잖아요. 나도 몰라요. 알아서 뭐 하게요. 2차 전지래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쓰이냐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보세요. 이 회사가 베트남 자회사를 거점으로 글로벌 진출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거는 동산은 LGES 그 다음에 삼성 SDI 1차 벤더와 그 다음에 SK온에 BMA 완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주요 고객처로 확보함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처로 확보함이 아니라고요. 고객처 고객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고객 그래서 제가 캡쳐했어요. 고객이란 뜻이 뭐냐면요. 상점 따위의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 얘기죠. 이분들이 여기로 물건로 사러 온다는 거죠. 이거 뭐라고요? 고객처 거래처가 아니라 고객처다라는 거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논리적으로 보면 괜찮아 보여요. 그럼 이게 상장해가지고 빵 떠가지고 12만 원에 떴다. 그렇죠? 샀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얼마 된 거예요? 4만 원.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까요? 주가가 계속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 코스피 종목이 이런 신규 상장 종목이 역대 최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지금 막 5년 연속 적자 회사 막 대주 지분도 없는데 막 상장해가지고 이 종목이 얘가 12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 올라가야 되는데 매출액 영업이 괜찮고 그런데 그냥 다 똑같아요. 반토막 반의 반토막 3분의 1토막 5분의 1 이렇게 빠지면 코스닥이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어요. 절대 안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회사 봐봐요. 어떤 회사인지 자 빠르게 가봐요. 지금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자 이해가세요? 6,9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요 액면가가 100원짜리고요. 자본금이 4억입니다. 이 회사가. 이 회사를 제가 악한 감정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자본금이 최소 50억 이상은 돼야지. 그렇잖아요. 이것도 사실 50억 이상 50억 이야도 사실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900원짜리인데 그러니까 100원이요. 액면가가 그럼 여기 대주주는 노난 거 아니에요? 여기 썼잖아요. 이 대주주는 100원짜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정을 했는데 고점이 12만 3천 원이에요. 그럼 1억 투자 얼마를 번 거예요? 순식간에 1,230억을 번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보호 예수가 있잖아요. 대주주는요 사가지고 1년이 지나야 팔 수 있어요. 웃기지 마. 유령주식이라는 게 있어. 유령주식이라고 있는데 유령주식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와봐. 제가 얘기해줄게요. 그럼 방송에서 얘기하면 내가 목숨이 위태로워서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밑에 하단에 자막 나옵니다. 오시라고요. 유령주식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테니까. 100원짜리를 1억을 갖고 투자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저기서 팔았으면 1,230억 여러분 1,230억 이면 뭐 할까 일단 400억짜리 집부터 하나 살까 미국 LA 가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 그리고 이런 거 추천하지 마시라고 이 정도 볼게요. 재미있어요? 밀리의 서재 이거 추천 안 하는 방송 없어요. 밀리의 서재 밀리의 서재 밀리의 서재 밀리의 서재 여기 최고점 보실래요? 여기 뭐라고 쓰였어요? 5만 7천 6백원 찍고 바닥에 1만 5천 6백 30만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3만 원대입니다. 지금 이거 추천해요. 제가 증권 방송을 다 봐도 이거 추천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이건 논리적인 거잖아요. 뭐 직전 구청 갈래? 추세가 바닥 충분히 다지고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다고? 여러분 주식도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 원칙이라는 게 법이요. 기준이라는 건 지켜야 되는 거고 그걸 벗어나버리면 그거는 광란이요. 그거는 불법이고 그거는 거품이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뭐라고? 에코프로 비엠 BPS 봐봐 2위가 뭐라고? 에코프로 3위는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설명한 종목이잖아. HLB 코스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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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LG엔솔 여러분 밀레서재 들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서원에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안 합니다. 손도 안 댑니다. 아예 제시 자체도 안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동조하고 이런 데 따라다니면요.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장이 자 보세요. 이게 주봉이고요. 자 그러면 밀리의 소재 봅시다. 여기 써 있습니다. 자 밀리의 소재는 뭐냐? 그랬더니 KT그룹 계열의 전자책 플랫폼 업체 좋은 회사는 맞아요.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모바일로 책 같은 거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23년 하반기 신규 상장한 종목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모바일 콘텐츠 스마트폰 관련 조회 이걸 테마거든요. 이거 테마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그지긋한 테마명 자 그래서 KT그룹 계열의 전자책 플랫폼 업체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거는 논리적이에요. 논리적 논리적이다라는 거 아 괜찮아 앞으로 이거 예예 발전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여기서 보자고 여기서 내 얘기는 여기서 보자고 일단 부채비율 많고 자 여기서 보자고요. 첫 번째 적자로 하다가 흑자로 전환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훌륭해.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채비율이 완전 잠식 완전 잠식에 유부를 해당 사항이 없다가 없다가 여기서 265%에다가 23년 에스티메이트 추정치가 지금 39% 좋아. 여기까지 좋아. 그다음에 마지막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이게 무슨 놈의 회사가 이 상태면 이거를 회사를 끌어들여서 상장을 시킨다. 미국에서 이럽니까? 어느 나라가 이럽니까? 좋아요. 아 좋아졌잖아. 아 그래요. 좋아졌어요. 야 청산 가치가 마이너스 12,000원에서 저기 1,140원에서 야 에스티메이트 23년에 보니까 추정치가 6,000원짜리야. 그래 축하해요. 6,000원짜리. 그런데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다고요? 6,000원짜리인데 얼마에 거래되고 있다고요? 3만원이요? 저는 안 해요. 가지 말라잖아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가지 말라라는 거죠. 밀리에 서재 이거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 엄청 돌고 있어요. 밀리에 서재 그래요. 그래요. 나중에 이만큼 거품이 빠지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처럼 계속 빠지는 거예요. 800포인트 깨지고요. 1500포인트 깨지고 다른 나라들은 일본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34년 만에 최고가 아주 잔치 잔치 열렸네 막 닐일이 닐일이 만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갑니다. 영원히 안 간다고 이러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더 열받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다음 종목 코어라인 소프트 아시죠? 코어라인 소프트 상장한 적 얼마 안 돼요. 코어라인 소프트 그렇죠?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종목을 좀 보시는데요.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냐 여기 좀 볼게요. 여기도 이제 쭉쇼시 여러분들 직접 보세요. 의료기관련 여기 보니까 23년 하반기 신규 상장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대 최대 뭐 하시는 거예요. 알면서 모르는 척 가면 벗으라고요. 국민이 무지하니까 무식한 척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 회사 봅시다. 훌륭한 회사죠? 어떻게 상장했을까요? 신성장 기업이니까 앞으로 발전할 거니까 간압 말기인데 폐압 말기인데 괜찮아. 보니까 혈색 보니까 살아날 것 같아? 그럴 수는 있겠죠. 100명 중에 1명은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목이 어떻게 들어오냐는 말이죠. 이거 시장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봤더니 계속 적자예요. 그리고 더 커요. 23년도에는 197억이래요. 마이너스 이걸 추천한다고요? 이거를 제시하는 증권방송이나 어떤 애널리스트나 어드바이전 다 얘기할게. 이거 니네 엄마한테 사라고 그래 봐봐. 이거를 이거 안 된다고요. 이런 거 제시하시는 거 안 해요. 그리고 부채비율이 157%예요. 이건 UV일에 해당사항이 없다며. 그러면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200원짜리 200원 200원 갖고 편의점 가봐. 뭐 살 수 있나. 200원짜리를 이게 4만 6천 원? 여러분 200원짜리를 4만 6천 원에 사신다고? 그러면 지금 싸니까 1만 9천 원에 사는 거야? 이게 싼 거야? 200원짜리가? 200원이면 500원 2.5배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알겠어요? 다음 종목이요. 여러분 여기 보면 LS 머트리얼즈 여러분들 뜨끈뜨끈한 종목이죠? 고점 얼마 찍었어요? 5만 1,500원 찍었어요. 지금 얼마래요? 3만 원대요. 좋은 종목인가요? 훌륭한가요? 어떤 회사인지 볼까요? 여기 써있잖아요. LS 머트리얼즈 LS 그룹 계열의 중대형 울트라 커피 시스터 어쩌고 생산 및 판매 업체 이거 보시면 다 있어요. 이것도요. 지금 23년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좀 쑥쑥 써있어요. 그렇죠? 이걸 읽어보시면 돼요. 멋지게 썼어요. FN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얘를 보야죠. 괜찮아요? 흑잔데요? 괜찮아요. 49에 275% 여기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또 총상 가치가 얼마냐는 거예요? 1,800원 그러면 한 4,000원대가 맞아요. 최고로 가야 5,000원을 넘겨서는 안 되는 거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1,800원짜리가 5만 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브라보콘이 1,8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유원지 갔는데 2,500원까지는 내가 내고 사 먹을 수 있어요. 왜? 저 밑에서 그걸 짊어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그 약국 사건 아시죠? 바깥 300원 5만 원에 팔았더니 그 사람은 안 걸린다며요. 다른 약국보다 싸게 팔면 걸려도 비싸게 팔면 걸리지 않는다. 그 전에 방송 보니까 어제 전라도 신앙 간다더만요. 어쨌든요. 1,800원짜리를 무슨 브라보콘 얼마예요? 그랬더니 5만 원이요. 그러면 장난해요? 이러겠죠. 장난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식은 삽니까? 그리고 이걸 추천합니까? 본인이 사고 추천을 하시는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그래요. 종목 하나 더 볼게요. 그동안 기다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는요. 제주도에 있어요. 이 종목 추천은 안 하는데 없습니다. 대한민국 2천 명의 전문가, 애널리스트 모든 친구가 이 종목을 다 추천합니다. 어떤 친구는요. 이델리 아닙니다. 어떤 방송 봤더니 나는 수많은 반도체 종목 중에서 나는 제주 반도체 만졌다. 야, 여기서 줘서 여기서 줘서 몇 퍼센트 수익이 나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지금 얼마냐. 3천 원대 3천 9백 원대에서 3만 8천 원대니까 10배 간 거 아니에요. 10배. 여러분 주가 이거 10배 이러니 대한민국 주가가 계속 무너지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막 자꾸 요즘 막 범죄를 다 봐봐요. 왜 범죄 저질렀습니까? 주식에서 돈 잃어서. 다 이런 사람들만 있다고요. 그러면 제주 반도체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협제 좋아요. 내가 이 회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상적인 회사예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건 논리적인 거고 이게 더 간다고? 이게 더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거는 여기서 고점에서 추천하면 안 돼요. 등굴 브레이크가 되는 거라고. 그럼 보자고요. 매출의 영업이 좋아요. 부채별 유부를 합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화면. 12%면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팔고 개인 투자자들 다 넘긴 거잖아요. 개인들이 호급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추천하지 말라고 자랑도 하지 말고 얼마래? 4천 원이래. 4천 원이래. 다 팔았대. 지금 어디에서 4천 원짜리를 3만 8천 원 거의 4만 원대 다 넘겨놓고 10배로 지분은 얼마 안 남고 얘네들은 비행기 타고 가서 4백억짜리 LA 가서 호화주택을 사러 갔다고 여러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꺼이 꺼이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데레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구정 특집 방송 기획 방송으로 오늘 1시간 여러분들께 함께 했습니다. 목이 엄청 아파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 악한 감정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이고 수리적이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유령 주식에 대해서는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무료 강연의 선착쇄명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2탄이 기다려주십니까? 이어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데레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운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